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느에미아 11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막 보수공사가 끝난 예루살렘 성은 사람 살기에 불편하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 성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옮겨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 결정합니다 귀한 일이지요 그리고 백성들 중에 주사위를 던져서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할 10분의 1을 선발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도록 뽑힌 10분의 1의 사람들 불만이 없었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나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주사위를 던져 선택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곳 어디에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원하여 힘들고 불편하고 심지어 위험한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자발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자원하여 하는 사람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을 자진해서 가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굳이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자원한 것일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조국 유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원하고 헌신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값진 선물을 하려고 하고 먼 길이라도 달려가려고 합니다 연인 사이에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말하는 것도 귀찮고 대화하는 것도 짜증나고 당연히 해야 될 일도 귀찮아합니다 상대방이 강권해야 맞이 못해서 합니다 심지어 돈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당연히 고통을 받으셨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은 사람 살기에 불편하고 적의 공격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였습니다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결정합니다 중동에서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유학하던 이스라엘 학생들이 고국으로 귀국하기 위해서 비행장으로 몰려나왔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숨겼던 중동 다른 나라의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국으로 돌아가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자원했던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영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영국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피와 땀과 고통을 요구합니다 이 한마디에 영국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자원하여 군인이 되었고 그리고 독일과 싸웠고 독일에게 승리하였습니다 영국의 젊은이들은 처칠 수상의 연설을 통해서 영국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마음을 알았고 영국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은 기꺼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영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조선의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왕은 도망갔습니다 왕이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맨 주먹으로 외군과 싸웠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사람들 당시 궁궐에 있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에게 땅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일본군과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국가가 어려울 때 자원하고 헌신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며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며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할 수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자원할 줄 아는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조국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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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